안녕하세요 티빙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방과 후 전쟁 활동의 신현수 김기혜, 이승순환, 김수겸입니다 저는 방과 후 전쟁 활동의 임채미 최문희, 우민규, 전흥빈입니다 뭐야? 야, 취미 안돼, 취미 안돼 뭔가 준비가 돼 지겸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뽀! 보라! 도버겸 배우 중나은 배우님 형! 형 형 셋 화이팅! 광과 후 오락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아니, 이거 아, 진짜 뭐 잘 그린다. 맞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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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10초 충분해 충분히 그려 충분히. 다음으로 남겨주세요. 10초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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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보고atoon. 어쩜 250명. 5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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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명이. 590. souk ia sich down.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나와야지. 아니 지금. 바로 나와야지. 아니 뭐해. 아 됐지요? 더불어 빨리. 이게 거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벌써요? 그만 참는 걸로. 야 막했다. 형. 좀 맞춰주세요. 원투적으로 조금. 원투적으로. 원투적으로. 아. 방금 전쟁할 때. 방금 전쟁할 때. 아니요. 됐어. 이러면 원점이잖아. 맛있어. 아. 아. 이거 왜 하는 거야. 형. 야 우리 직관적이잖아. 형이야. 텔의 써니. 너무. 써니 써니. 햇빛 써니. 상대튼 너무 쉽다. 오. 오. 야 이거는. 이거는. 끝났어요. 이건. 이건. 끝났다. 이건 진짜. 나도 그대로 갈게. 오. 좋다 좋다. 무슨. 저희 팀은 참고로 한 명만 그렸습니다. 너무 자신이 있어서. 너무 자신 있어. 난 알았어. 파이더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겹처를 벌려보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겹처를 벌려보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데. 그렇게 그려버리니. 너무 책임진 건데. 예감이 별로 썩. 좋다는 느낌이 들진 않네. 아니. 아니 잠깐만요. 우리 팀은 망한 것 같고요. 이번 판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다. 뭐야 뭐야. 좋아. 관중으로 봐. 첫 시작부터 좋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어? 가운데 게 뭘까. 사랑의 의자 끝. 그렇지 비슷하지. 민규야. 오케이. 알았어 나는 알았어. 아! 우민규. 과속 스캔들. 야! 건축학교로. 그렇지! 아니 뭐야. 어떻게 맞혔냐. 야 너 계속 맞춰라. 나 못 맞춰라. 나 못 맞춰라. 나 못 맞춰라. 한 번 더 기회가 가 가 가. 시작. 어? 저기. 지금 해. 지금 하면 되는 거죠? 지금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다음이야. 뒤에 팬소리가 좀 심상치 않은데? 아. 그걸 찾았어. 왜 이렇게 빨라요. 우린 망했어. 형 나 이거 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하나. 둘. 이게 뭔데? 아 이게 뭔. 복성 탈출? 아. 아. 민씨 니카소골? 반가운 선수 활동. 그렇지. 미안해. 나 학교를 그린다는 게. 잠수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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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3점짜리로 하자. 역전 가능하게. 3점. 3점. 감사합니다. 민씨. 네 선생님. 막힘이 없나요 우리 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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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2점. 3점.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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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잘 모르겠다. 제가 이쁘게 한 번 꾸며봤어요. 같은 거예요? 다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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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고 생각나신. 화이팅. 화이팅. 너의 출연작이야 혹시? 난 전혀 아닌데. 아니야 알았어. 그럼 뭐지? 해피 뉴이요? 아니 아닌가? 전혀 아니라니까. 아니야? 유미 씨. 유미의 세폰님. 유미의 세폰님. 유미의 세폰님. 저 2위 있습니다. 티빙이라고 적어주셔가지고. 저희도 그럴 줄 알았으면 저희도 적었죠. 저 이거 티빙 적었으면 바로 알았어요. 저희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에 배웁니다. 즐거운 반가운 체육활동. 표정. 근접 패스. 또 팼다. 패스. 큰일해 큰일해. 여기가 아파. 네. 집중해 주세요. 하이 뽀잇. 하이 뽀잇.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야. 세핑 지코 세핑. 아 세핑. 뭐야. 어. 줌 줌. 제시 줌. 제시 줌. 모르겠으면 어떡하죠. 패스 해 빨리. 아니요 그냥 패스. 어 모르겠어 패스 패스 패스. 너 진짜 모르겠어. 빠지겠어요 패스 패스. 어 끝. 말츠. 말츠. 뭐야. 정답. 신현수. 바지 바지. 바지를 입어. 하이너바이트. 버스 안에서. 바지가 열렸다. 내 마음을 보여줘. 패스. 패스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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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렵다. 반가워 전쟁 활동. 두두두두. 블랙핑크. 수통. 탄띠. 수통. 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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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 통. hardest. 노략. 진짜. 안줘야 됐어요. 시작해주세요. 준비 시작. 정답 직구pass생피 오 내가 근접했어 근접했어. 희비. 희비 희디. 아 크러쉬. 러시아오 러시아오. 모른다 모른다. 절대 몰라. 이거 절대 몰라. 워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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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선생님 못 기대돼요 신덕 전복 여기 잘한다 파이팅 표현해 표현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기절? 열이 올라요 아니 가수 이름 맞춰야 돼 선미 선미 야 이 누나는 확실히 아 이거 금방 맞출 거 같아 계속 쳐주세요 핑크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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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 게임터 없나요? 네 명의 이름으로 방탄 가수님의 TV 이용권을 원장하였습니다 반가운 전쟁 활동 꼭 봐주세요 TV 이용권을 이용해서 저희 반가운 전쟁활동 다시 봐주세요 저희 반가운 전쟁활동 안 본론 없게 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1보부터 6부까지 정주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티빙에서 스트리밍 부탁드립니다 오직 티빙에서 보겠어요 오직 티빙에서 스트리밍 부탁드립니다 아 다 잘 깼어 오직 티빙에서 스트리밍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